그동안 뭐 분위기가 좋았죠, 캐시? 아니, 요새 멀리 가봐야 한 2라운드? 2차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저희 승률이 너무 좋았잖아요. 분위기 좋았잖아.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대요, 비디님이. 아니, 왜 그런 얘기 그래요, 불안하게. 아니, 물어보면서 표정이 되게 개구장의 표정이네? 뭔가 되게 자신만만하네. 왜? 너 어디 하키 가져왔나 보지? 불이 꺼지잖아, 회의실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. 불이 꺼지기 때문에. 난 아직도 어려운데. 그래. 오늘 대결을 펼칠 분은 언젠가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우리의 가족. BTS? BTS입니다. 몇 번 대결했는지 기억나세요? 한 열 번. 열한 번 대결. BTS 어쩌면 어쩌뻔 했냐고. 이번 거까지 열한 번. 한 번 놀러 와줄게. 오늘 대결을 펼칠 노래를 공개합니다. 2016년 5월에 발매한. 좋아요. 리패키지 앨범의 수록곡. 리패키지. 세이브 미입니다. 세이브 미. 세이브 미. 세이브 미. 세이브는 지금 못 가요. 세이브 미. 알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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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디만. 근데 일단 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. 네. 리아 씨 지금 좋은 소식입니다. 안다고 합니다. 멜로디만 알아요. 멜로디요? 조금만 불러줘 봐요. 조금만. 세이브 미. 세이브 미. 그 나나나 내면 되겠다. 유지 씨 좀 들어봤습니까? 전혀. 못 들어봤어요? 말 안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? 지금 전혀 만들어놨고 가스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! 안 해요! 빨리 게임 들어가자 이거야 안 하고다 자극하지 말래 자극하지 말래 이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달르네 달러 오늘 도움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